아 게임을 개병신처럼 만들어놨어 개새끼들아 개발진 이새끼 그냥 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시청자 반갑습니다 하여튼 덕분에 이어드릴게임 RTF4 정발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튜토부터 다시 해볼게요 뭐야 닭이야? 뭐 튜톤데 죽는거 있어? 샷 뭐야 이거 1탄이 그냥 이대로 진행되는거야 튜토가 아니라? 알지? 레그돌 낙하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되게 뭔가 퀄리티랑 구성이 좋아진거 같다 두루기가 원래 있었나? 아이템이 있을때 아이템은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야아 아 뭐야 야 뭐야 맵이 되게 좋아졌다 일어나 일어나 이거 누구야? 뭐야 저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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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? 어 공격하는거 뭐야 얘네? 이 노래는 그대로네? 뭐 아 아 ㅅㅂ 뭐야 어 어우 뭐야 묵은본이야 게임이 잠깐만 이게 하아 아 아 내 맵이 이래도.. 뭐야 외다이야 아 체력이 있어요? 뭔 소리야 이거 무궁본으로 됐다 진짜로 어 뭐야 왜와 왜와 아아 한 번에 죽지는 않네 이번에는 아 무서워 오는 건 하지 말자 진짜 오는 건 하지 말자 무서워 아 쟤 근처로 안 가면 되나? 아 온다 그래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아 이쪽인가 보다 아우 저 미친놈 저 믿지 말았다 아이 미친 병신아 어 어 깼어 오케이 얼떨결에 깬 것 같다 이러면 일단 클리어 아 좀 쉽게 바뀌었는데? 원래는 개 길어서 못 깼었는데 뭐야 이거 아이 좀 웃기게 바뀌었네 게임이 날개에서 하면 안 되겠어 어 뭐야 어? 아 포탈이 있어요? 어디 아 저쪽에 포탈이 있구나 아 까비 아 머리에서 하라고 그냥 아 느낌 재고 있어 어 뭐여 뭐여 왜 안 일어나 아 아 나 버그 좀만 게임이네 나이스 아 아 아 이 노래 좋아 아 엎 아니 뭐 지 맘대로 뭐야? 병신게임 야 저 아이템은 뭔지는 써봐야 아는거냐?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헬리콥터 여기서 쓰면 되지 않나? 아 ㅅㅂ 나 어디로 가야되는거니? 일단 이쪽가서 좀 생각하자 저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 같아 저 안으로? 기호틴 안으로? 어씨 세이브 세이브 됐으니까 이제 좀 한숨 놨어 이거 뭐야 이거 맞아야돼? 뭐야 이거 어? 아니 길이 없는데 세이브는 왜있어? 어? 뭐있다 오케이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세이브 없어져? 아 쓰레기겜 여기 아이템 없으면 나 저기 못 넘어갈거 같은데 인간점프로는 어? 점프력 좋아진거 같애 어 점프력 좋아졌어 뭐야 뭐야 어 어? 어 지랄 어 지랄 안돼 세이브해야돼 어 어 어 안돼 일로 가볼까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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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야 아 개가 지멸망 아 아 김허대 개극혐으로 만들어놨네 이새끼 아 세이브 안 밟았어? 아 게임을 개병신처럼 만들어놨어 그냥 풍선 터트렸으면 됐지 뭘 또 밟아 제작자가 잘못한거에요 아 아이 병신아 어 이게 개꿀이네 나 여태까지 뭐 한거임? 뭐야 개꿀이잖어 이거 하하하하 아 어 일단 왔어 야 뭐냐 여기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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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누적 안돼? 개발진 이새끼 그냥 싸가지가 없네 이새끼 이거 아 국산 게임이에요? 아 지상? 아니 근데 세이브 두개 먹었는데 왜 한개만 적용시켜주세요 그건 명백한 사기회민이고 범죄행이잖아요 만원짜리 두장 받았으면 2만원이지 그게 왜 만원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화살표로 가래? 아 던지라고 아 던져봐 뭐 없는데? 아 이걸 던지라는건가? 아 이걸 세운 다음에 세운걸 밟고 계단으로 아 이렇게구나 아 닭해야되나 이거? 닭하는게 더 어려울거 같은데 여기 저 밟으면 어디 가는 데가 있는거냐? 아 밑으로 가는거라고? 야 어떡하지 얘들아? X된거 같은데 닭변신 닭변신 하아 하아 간다아 하아 개새끼들아 하아 하아 그렇지 야 잘했다 야 잘한거 맞지? 아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 이거 아 그냥 한번에 가 샤팔 그냥 이게 뭐야 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야 이거 먹는거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먹는거요? 건드리면 안돼? 알았어 아 시발 할라할라가 다 불할라냐 일단은 저 앞에 포탈인데 여기서 그냥 이거 밟고 절로 가서 저기서 점프 뛰는게 날라나? 그리고 현 여기서 죽으면 앞으로 백번 죽어도 못와 여기 못와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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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올라가야돼 이거 어 어 뭐지? 어? 어어어 뭐야 아이 미친난데 개새끼들아 아 개새끼만 아 아 아 아 이거 아 근데 무조건 절로 가야겠네 개 아깝다 아 아 닭 닭 변신 나오면 좋겠다 닭 변신이 개이득이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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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저 말고 저 쓰레기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돼 하이 하이 어헤 여기서 세이브 하나 가자 그리고 피해가야돼 하이 하이 아 아 pues 어 어 어어어어 어어 뭐야 이거 어? 아 여기구나 하이야 하이야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에반데? 너무 높이 방한 것 같은데? 하이야 아아아아 하이야 아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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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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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야야야 잠깐만 하이야 이쪽인 것 같아 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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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여기서 저기가 좀 오반데? 아 파이어 아 여기서 닭이 닭변신이 필요한데 여기서 저 끄트머리에 올라타야 되거든 지금에는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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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갔잖아 너무 갔잖아 너무 오바 너무 별로 안 먼 거리였잖아 아 어 어 살았다 여기다 아 아 아 아 아 미친 아 뭐 거짓말 leather 에요 좀 지금 잘해줘 아 여기 오바야 여기서 왜 괜히 세이브 좋지 어 방패 딱 좋다 여기 지금 어 그렇지 난 세이브를 여기서 땡겨주는 거지 아 저 개 아니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잠깐만 아 제발 일어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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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 있었어 의미 있었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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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파이어 재지 말고 바로 고 앙 재 써야지 아 뭐야 아 아 그래도 방패 두 개 설치한 것만으로 의미있다 이게 근데 제작진이 되게 잘 만든게 방패 시스템이 맘에 든다 영구 싸가지가 없네 이새끼 어이씨 어이씨 아우 후 아 잠깐만 여기는 근데 두려 아 야 이게 이상하 어디도 못 가겠냐 이거 여기 개빡세네 저기 아 괜찮아 방패 두 개 설치해서 지금 여유있어 마음에 어 나 너무 뛰었는데 어 너무 오히려 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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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킹 아 쥐가 그 자리에서 죽는거야? 아 방패 두개 없으면 안되는데 너무 힘든데 게임이 일로는 가긴 가야되나 일단? 이쪽 길은 맞는거냐? 어? 아 일로 왔다가 아 잠깐만 근데 여기 아 병신게 다리 앞으로 쭉 가면 새 입을 땀어요 잠깐만 여기가 문젠데 나는 어 아아 손에서 땀나 방패? 이 위로 가야된다고? 이 위로 어떻게 가? 못갈거 같은데 안되는데? 아 여기에 박을까 그냥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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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방패 하나 박았고 거기도 공략법 알았어 지금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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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문젠데 이게 어 이거 머리 바꿔 가야돼 그냥 갈라니까 안될거 같다 어 뭐지? 아니 시야가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어 뭐야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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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6.00원 8.00원 예어어어 콘그라투 라이션 콘그라투 라이션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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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기모디 치킨 클리어 뭐여 실시간도 안주고 바로 고난인거야? 두뇌풀 가동 아야팔 우야호 제발 미치겠다 진짜 응 없어 아야팔